psychological 여기부터 워너 northern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똥꼬 해놨어 아 진짜? 소음기 고쳐줘 소음기 고쳐줘 잠재웠고요 어딨어? 모자라는 놈 일로와 소음기 고쳐줘 소음기 고쳐줘 소음기 고쳐줘 소음기 고쳐줘 아 쓸 수는 있는데 얼마 못써요 아 그때 써봤는데 빨갛 빨개지더라구요 다시 돌아가네 돌아가네요 어 일어나봐 이 자식아 박격포가 여깄다고? 그래 좀 이따 나중에 우리 베이스먼트에서 보자 가자 예리 예리님 영가다님 안녕하세요 카린이 아니에요 마취총으로 맞췄어요 마취총으로 맞췄어요 오케 어... 어... 보급 요청 좀 해야겠네요 여기를 가려면 좀 뱉정돼요 어... cieb 헐 헬기 온다 갓 갓 갓 갓 어디 아 헬기 오 히히 얘들아 안녕 아 포복으로 이동은 아예 안걸려요? 근데 이게 포복이랑 같은 효과라고 들었어요 얘들아 어디갔어? 저기구나 이거랑 거의 포복이랑 효과가 같다고 들어도 돼 이 꽃은 또 해수해줘야 한 인지상정이지 좋아 아 진짜요? 5m? 10m? 이렇게까지 안걸려요? 이거 어떻게 뻗지? 나 뻗고 싶은데 어? 긴급 해피! 됐다. 헬기가 신경쓰이란 말이죠. 어!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건가? 아, 저기 사람 많네. 두 명 있었는데, 더. 어? 어디서 날 봤지? 내가 보여? 얘들아? 안 보일걸? 아, 보이니? 아, 잠깐만. 죽겠다, 죽겠다. 일단 체력은 해보고 했고요. 진짜 많다. 아, 잠이 실패 이건. 다시 할게요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니, 안녕하세. 아, 네. 추팅 감사합니다, 모모니. 슬슬 방금 할게. 하니비 사진을 안드로이드에 보내놨다고? 아, 그래요? 보통 그렇죠, 근데. 보통 그렇죠, 근데. 어! 이거 좋다. 스나이프. 그거. 의료팀 레벨이 없어. 뭔데? 뒤에서 날 발견한 것 같아. 야, 나도 좀 여유롭게 이거 좀 보자, 인마. 아, 진짜. 되게 보기 힘드네 하네. 우리 대원들. 어, 내가 임무 끝나고 보자니네. 올이 기억한다, 내가. 너 기억한다. 내가 배치를 해줘야되나? 내가 배치를 해줘야되나? 이거 배치를 이렇게 해줘야되는건가? 나 기지개 발로 들어가. 얜 뭐지? 얜 뭔데 잠겼지? 어, 잠깐만. 모래바람이 부른데? 매우 기분좋해? 쪽발당수! 야, 왜 앞으로 안가? 어이씨. 엉덩이에 통. 통. 엑스트랙션 페일드. 야. 이것들아. 나 다시 할래! 이씨. 이씨. 나. 나. 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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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라! 나 죽이라고 야, 야, 안 죽이냐? 같이 맞자 저거 너의 경험치가 되어주마 비비탄 쏘는 것 같아 어, 오케이 노 마지막이다 It should be hidden somewhere in Smasay Fort There's a photo of the I-B on your I-Droid 아...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가긴 하자 DG 왜? 내가 어때서 크리스 폴님 안녕하세요 아, 내가 그래서 새로운 장르가 열릴 거라고 했잖아요 야 신기하지? 일로와봐 새로운 거 내가 족발당수! 어, 설계도! 어, 설계도! 아, 그래? 알았어 기절 널 우리 동료로 만들어주마 가자 가자, 피카츄! 피카츄! . . . . . . . 금방 꺼지니까 빨리 가야해 에이씨 에이씨 생포레일러 유용하자 각 셀은 안될기 사회사 1명은 1명이예요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추가되었습니다. 아냐, 어 뒤에 누구 온다 아냐, 어 뒤에 누구 온다 이 친구 자고 있어 갑시다 내려와 택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런거 같아요 성현님 가만히에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왜? 이게 뭔데? 좀만 더와 한발만 더와봐 쟤 왜 기절 안해요? 아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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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현실을 혼내내고 부끄러우세요 아 여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과 보상도 밖а 하rik 앞당 Vanguard 아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... 걸렸어요... 어쩔 수 없는데... 풀턴 해수가 근데 뭐예요? 제가 풀턴 해수를 몰라서 그러는데... 헬기를... 풍선 납치하면 죽을 것 같은 차... 영포로 나오는데? 일단 저 사람 데리고 들어와야겠다... 뭘 하더라도 죽일 순 없지... 유아호님 안녕하세요 여깄어? 아... 나는... 헬리콥터 픽업 뭐야 이게 랜딩전이라고? 어... 제레 일어났다... 안 맞네... 안 맞네... 그죠? 저격으로 쐈는데... 아...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... 안 맞네... 안 맞네... 안 맞네... 안 맞네... 안 맞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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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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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이번에도? 이번에도 언제 또 그랬어요? 기억이 안 나는데